포인트 9번 작업관리자 가겠습니다. 작업관리자는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작업에 대한 관리. 그래서 태스크 매니저의 MGR 이미 봤던 내용이에요. 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직접 가서 보기로 하고요. 실행하는 방법은 시작의 윈도우즈 시스템의 작업관리자 가장 표준 방법이죠. 윈도우즈 시스템의 작업관리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작업표시줄 빈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게 되면 작업관리자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관리자를 클릭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작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인데 윈도우키 누르고 X 누르는 거. 우리 빠른 링크 메뉴 열기죠.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작업관리자인데 작업관리자 가로열고 T 가로닫고 태스크 MGR의 T죠. 태스크. 이것도 좀 알고 있으면 이따 바로가기 키에서 또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검색상자에서 작업관리자라고 입력하고 난 다음에 작업관리자를 클릭해도 되는 거고. 검색상자 윈도우즈 10에서는 검색상자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윈도우키 누르고 R. 이거는 결론적으로 시작의 윈도우즈 시스템의 실행과 같은 거고. 거기서 태스크 작업 MGR 매니저 태스크 MGR 입력하고 나서 확인을 클릭해도 된다라는 거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MS 컴퓨이거 기억나시죠? 시스템 구성인데 거기에 도구 탭에 가게 되면 작업관리자 실행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작업관리자 선택한 다음에 시작을 클릭해도 돼요.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좀 외워주셔야 되겠죠? 바로가기 키. 컨트롤 플러스 알트 플러스 딜리트를 누른 다음에 작업관리자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관리자를 클릭해도 되는 거고. 바로 다이렉트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플러스 십트 플러스 ESC. 이거는 강조해드렸었죠? 우리 바로가기 키 배울 때 반드시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키 누르고 X 누르면 빠른 링크 메뉴 열기인데 거기서 T를 누르면 되는 거죠. 아까 T 기억나시죠? 바로 그겁니다. 자 얘는 우리 백문이 불혈견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윈도우키 누르고 R 누르고 난 다음에 MS Config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MS Config 들어가서 도구 탭에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작업관리자가 있죠? 선택하고 시작을 눌러도 되는 거고. 자 보겠습니다. 쭉.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십트 플러스 ESC 눌러도 되는 거고. 실행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해 보시고요. 한번 해 보시면 거의 다 머릿속에 들어가실 거예요. 달달달 실습 없이 해 올려오면 좀 어렵지만. 프로세스 탭에서는 현재 프로세스가 무슨 뜻이에요? P-R-O-C-E-S-S 처리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처리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목록들이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프로그램은 작업 끝내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선점형 멀티테스킹 기억나시죠? 바로 선점형 멀티테스킹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윈도우스가 떼어내는 거죠. 바로 이게 작업 끝내기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능 탭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지 않아도 CPU, 메모리, 그 다음에 디스크, 이더넷. 이더넷은 이제 네트워크, 인터넷을 뜻하는 거예요. 성능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앱 기록.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앱에 대한 기록. 그래서 그 앱이 어떤 CPU를 얼만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시작 프로그램은 이미 살펴봤죠? 시작되는 프로그램으로서 사용 안 함 선택해서 죽일 수도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현재 EPC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정들. TS 계정, 그 다음에 DRCOMM 이런 계정들. 그 다음에 세부 정보. 세부 정보는 이제 프로그램 앱의 이름이라든가 상태, 사용자 이름, 메모리, CPU 얼만큼 쓰는지 정도. 그 다음에 서비스에서는 마찬가지로 서비스되는 프로그램들. 그거의 설명, 그 다음에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거 뭐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프로세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앱들에 대한 상태. CPU, 메모리, 디스크 이런 부분들. 작업 끝내기로 죽일 수 있다. 종료시킬 수 있다. 작업 끝내기 할 수 있다. 이 정도 알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컨트롤 플러스, 십트 플러스, ESC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업 관리자가 열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부분. 작업 관리자 들어가는 이런 바로가기 키들은 반드시 좀 애워두셔야 되고요.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테스크 MGR, 그 다음에 MS 컴피그 들어가서 도구 탭에서 가능하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뭐 일반적인 방법이니까. 알고 가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작업 관리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